그 연주가 화장실 가는 것도 살았어요? 감독님? 연주가 화장실 가는 거? 네. 아 사실 대본에는 없는 애드립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워낙 리허설 할 때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리허설 할 때 이렇게 재밌는 애드립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계속 연주가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. 본의 아니게? 본의 아니게 그냥 제가 일어났는데 선배님이 어디가?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어서 화장실 이러면 갑자기 이제 연주가 큰 볼일을 보러 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약간 이런 재밌는 상황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촬영 아닐 때도? 네? 아니요. 그게 이제 카메라 돌아갈 때 자꾸 그렇게 돼서 드라마 상에서 제가 자꾸 화장실을 가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.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. 사실 진짜 뭐 연주가 볼일을 보러 갔겠어요. 그냥 회피도 하고 싶고 좀 이렇게 네? 말할 때? 과언성 대장점으로 연주가? 자꾸 방송 내보고 깜짝 놀라실 텐데 아 네? 왜요? 아닙니다. 네. 어쨌든 그런 재미있는 리허설 때 워낙 재미가 있어서 네.